어? 어!? 어? 음 아앜 2. 노프름의 서비스 김하은 리시브 최지인 공격 그리고 받아내는 박주현 견뎌주는 능력이 좋기 때문에 노프름 선수나 장수군청에서는 한 번 더 3대2 노프름의 맥캔들 3홀 급격한 코스변화 그리고 찬스 박주현 만들려는 작전도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노프름 선수가 맞습니다 직선타 백핸들 포핸 탑스팅 강타로 갑니다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공격을 상대를 묶어놓으면서 해줘야 될 것 같아요 그렇군요 살려냈습니다 자 김하은 선수의 2공 아 최진 포핸드 탑스팅을 구사하는 김하은입니다 그렇습니다 이번엔 네트의 전성황 김하은 서비스 최지인 리시브 그리고 박주현의 백핸드 박주현 잘 견뎌주고 있는 스타일로 경기를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예 노프름 6대9 서비스 아 돌파구를 찾아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공격적인 면을 조금 더 만들어 나가야 될 것 그것인지 박주현의 서비스 노프름 리시브 김하은 백핸들 장승훈 전 노프름 최지인 이번 시즌 첫번째 조합을 맞춰봅니다 오늘 아아 리시브 갑니다 3고 최지인 아아 고스 거기에 플러스해서 가지고 나간다면은 더 좋은 효과를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왼손의 대결이 펼쳐지게 되는 두 번째 게임 아 잘 죽였어요 자 박주현 최지인에게 서비스 3고 굉장히 안정적인 모습으로 공격을 하기 때문에 아 임팩트 순간이라 자 공격 자세 최지인 아 서있는 경향이 보이는데요 조금 더 어 김하은의 서비스 노프름 리시브 박주현 백핸들 퐁당퐁당 뛰는 거 그렇지요 잘했어요 4대선 아 아 최지인 블록도 아닌 좀 어려운 볼이었기도 합니다 그러네요 버핸드 공격을 들어가줘야 될 때 준비를 조금 못 해주고 있습니다 지금도 박주현 서비스 최지인 리시브 하다보니까 자기 범실도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김하은 아 좋아요 서로가 뭘 원하는지 그런 느낌에서 지금 이어지지 못하고 있는 면이 조금 아쉽습니다 자 그리고 노프름과 최지인의 조금은 아직은 어 성근 조합이 점수차를 많이 버려놓 놓았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백핸드 대결 매치를 해서 5승 1패 5위를 기록하고 있거든요 네네 그렇죠 예 자 매치 포인트 한 점을 고맙습니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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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고맙습니다